음, 좋다. 해보자, 얘기야. 일단은 라면을. 아, 이거 나중에 넣는다고 그랬지? 아, 나 이거 까빡까빡. 잠깐만, 이거 두 컵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했나? 일단은 들어간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간다. 보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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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니, 이게 무거기 건더기 가는 게 많아. 건더기 세프를 넣는다. 분말 세프를 또 넣는다. 그리고 잘 저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질 게 없어요. 이게 어과서 하는 게 아니구만, 이게. 주면 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끓인다, 이거지.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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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재울렸네. 아휴, 재울렸네. 어휴, 재울렸네. 아휴, 재울렸네. 서프라이즈. 왜 그래요? 아휴, 갑자기 손질 내네. 저녁이 살 못 먹을 뻔. 여기 있어? 선생님. 맛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예. 너 깨타 죽어도 너는 못 먹어본다. 뭔 라면인데 이렇게 한강이에요? 일단 색깔이 다르잖아. 나는 물 위주로 먹으니까. 물 위주로 드신다고, 라면은? 나는 나는 국물 위주로 먹어. 라면 먹을 게 멋있어, 밀가루 뺏기 터지네, 이게. 선생님, 먹어봐야 돼요? 네, 이거 원목. 향은 좋네. 야, 이건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건데 너부터 해봐. 드신다고, 라면은? 나는 나는 국물 위주로 먹어. 선생님, 먹어봐야 돼요? 이거 한번 드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이게 다 한 번 먹었어 괜찮아. 입도 안 대고 먹었어. 아이, 입도 안 대고. 위생용으로 먹었어, 걱정하지 마. 입도 안 대고 돼요, 이게? 사우슬라인? 왜 이렇게 커? 리뷰해 주세요. 한쪽 같이 갖다 놓는. 우와! 우와! 하하하하하하 어이구야. 우와, 이거 뭐야? 제가 이번에 리뷰한 제품을... 이런 제품을 고르거든요?